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울주군 범서업 고등학교 두 곳에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모듈러 교실을 짓기 위해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는데 학교 측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홍상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울주군 범서 고등학교 30개 학급에 학급당 평균 33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천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생활하다 보니 교실과 복도가 비좁고 점심 식사도 2부제로 운영됩니다. 인근의 천상고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학 입시에서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이 가능하고 재학생이 많아 내신 등급에 다소 유리하다는 이유로 학생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요둘러 교실을 6개씩 지울 수 있는 54억 원을 지난 6월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두 개 학교 모두 체육활동 등 교육공간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더니 범서고는 85%, 천상고는 58%가 반대했습니다. 정서상 성장 발달 과정에 가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현전으로 우리는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사정이 이런데도 울산시 교육청은 내년에도 이들 학교에 한 반에 34명 내지 35명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울산 전체 고등학교 학급당 평균보다 10명 이상 많은 겁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5달 만에 이번에는 관련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울산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는 2029년부터 고등학교 학력 인구가 감소해 과밀학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과밀학금인 범서지역 2개 고등학교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채 또 내년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